어.. 링스웨어 235, 엔진 고장으로 착륙 우선권을 요청합니다. 라저, 33라이트 착륙을 허가합니다. 착륙 즉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구급차와 비상착륙에 대비해서 소방대도 추동시켜놨습니다. 라저. 스테이블라이지드. 어프로칭 미니멈. 착! 접근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인쎄 235. 지금 활주로 가시거리가 50미터 밖에 안나옵니다.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고오라운드 하겠습니다. 고오라운드. 고오라운드. 엔진 고장으로 착륙이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로 접근는 착륙은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착륙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33 우측 활주로로 착륙 시도하겠습니다. 라저 윙셋 235 33 라이트 착륙을 허가합니다. 나는 김윤성 기장과 한다진 기장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의 눈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메젠시 클루 이메젠시 클루 스탠딩 바이 버퍼머티브 나우 런 A33 라이트 알브야 털치다운 원 헌드레드 피프티미터 플라저 스테이블라이트 어프로칭 미니멈 체크 접근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중 윙셋 335가 보입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활주로가 보일겁니다. 플라저 미니멈 청근등이 보입니다. 렌디 렌디 라스트 랜디! 헌다진 다진아 너랑 날 수 있어서 난 좋았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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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